초기 불교가 아공을 주장했는데 대승 불교가 대승의 초기에 뭐로 대승이 밀고 나왔느냐 소승을 비판하고 우리는 윤회를 거부하지 않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잡겠다. 끝내 우린 열애의 경지가 되겠다. 아라하네 만족 못한다 하고 나온 게 대승 사상인데 대승 불교가 불탑신앙에서 나왔다. 제과자 중심으로 나왔다. 승려들 중에 대중부에서 나왔네 하는 건요. 다 격가지예요. 이건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냥 역사적 거죽으로 얘기하는 거고 본질은 뭔지 아세요? 왜 소승에서 대승이 나왔느냐? 아공의 만족을 못하고 깨달음이 벚궁으로 가버려서 그래요. 벚궁까지 깨달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새로운 정교 운동이 나온 거예요. 벚궁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 벚궁을 어렵지 않은 게 반야심경이 이 벚궁을 처음에 치고 나온 게 기원전 100년, 50년 이 사이 때부터 치고 나왔는데 그게 8천송 반야경이라는 경이 처음 시작을 열었어요. 반야바라밀에 대한 육바라밀이 강조되고요. 시작부터 육바라밀이 강조되고 그 중에 최고가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면서 반야바라밀이 가장 중시되면서 처음에 치고 나옵니다. 그게 기원전 100년 전부터 나온 대승 사상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이 뭐 믿고 보세요. 제자들이 석가문이 제자인데 악원 깨달으라고만 모든 니까야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간혹 벚궁이나 구공에 싹이 될 만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니까야에는.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주목 아무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해서 그 부분을 확장시켜가지고 경전을 새로 쓸 정도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보살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 벚궁이에요. 그 벚궁의 초기 원형 작품이 팔천성 반야경.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얼마 전에 서점 갔더니 완역돼서 나와가지고 제가 기뻐서 사다가 목금 한 이틀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한 3분의 2 다 보고 나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초기 대승을 만난 그 벅찬. 제 반야신경 강의나 근강경 강의가 정확했구나 하는 그런 왜 제 강의 말고는 다 색적시공에서 공을 참나로 안 풀어요. 어떻게 푼 줄 아세요? 색이라는 게 2년의 화합이고 그래서 실체가 고정되지 않아서 공한 거다. 아공으로 다 반야신경을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겁니다. 니까야로 반야신경 근강경 풀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의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대승이 스승마저 저버리고 새로 사상을 만들었는데 옛날 사상으로 그들의 사상을 풀겠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절대로 소승 사상으로 대승을 풀면 대승을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색적시공, 색이. 오온의 인연의 잠시 화합이라서 공하다. 이게 지금 니까야로 푸는 근강경, 반야경 수준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은 뭐였죠? 이 색이 왜 공이죠? 쪼개면 원자, 전자로, 소립자로 쪼개져서 공인가요? 아니면 인연 따라 이게 무상하게 변하는 건 이까공인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비를 내가 막고 있는데 비는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무상하니까 비는 내리는데 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색적시공을 이해하시면 맞나요? 8천성 반야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봤어요. 저는 그 8천성 반야경을 자세히 보고 강의 드린 건 아니니까 원형은 어떨까? 저는 제 체험의 근거에서 반야신경을 강의 드렸거든요. 이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왜? 색이. 참 나 작용이니까. 이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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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